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11장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 보면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할물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대교구 상인 4구역입니다.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교회 가장 가까이 맞은 편에서 저 비둘기 아파트까지 계속되어지는 넓은 구역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구역에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정말 제대로 영직비밀을 아는 제자로서 지역의 빛을 바라는 그런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찾을 것이 무엇일까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찾을 것이 있다면 기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들 가지고 오늘 저녁에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월부터 교구 구역별로 또 전도회별로 릴레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리더나 또 더블 랄시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 중심에서 기도회가 수요일 모여지던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 또 랩련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또 그게 이어져서 또 수요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로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가 이제 마지막 2024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회 기간에서도 각기 이렇게 카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는 전도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구나 구역이나 각 전도회에서 교회 와서 하나월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오지는 못한 달지라도 여러분 낮시간 이른 때는 각자 직장생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한 시간 안에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누가 봄 11장 13제를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도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 제목을 성령 역사로 다시 시작하자 오는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눌 될 제목들을 성령 역사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 17절 26절 27절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 4경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땅 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절 20절이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론에서 좀 살펴볼 것은요 이번에 세계 리더수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전도자의 바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세계 랩런트 대회가 WRC죠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일산 퀸텍스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저께 15일 날 몇 년 8월 15일 되면 강복절에 세계 청년 수련회가 모입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에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세계 청년 수련회에서 주신 메시지가 미래를 준비하는 타숙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조금씩 설명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가장 찾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전도자의 바톤은 첫 번째는 뭐냐 24 누리는 제자 여러분 24 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24 누리는 제자 두 번째로 이미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왔고 또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또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메시지 나름대로 정리해 왔을 것입니다 25 누리는 전도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25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라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을 누리는 세계화 그 다음에 정말로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미래화가 일어나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정체성을 알고 실행할 때에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미래화의 응답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게 리더 때 세계 리더 수련회 때에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바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고 더불알시 때에 나를 살리는 힘 이게 24라 했어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24기도예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생각을 그리 돋게 복종하라 했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25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혼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되고 조그만 이 부분을 놓고 실행하면 작품들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이번에 지난 5월 이번 주간이죠 그저께 세계 청년 수련에서는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들로 우리 청년들이 세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 먼저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본래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것으로 계획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 이때 오는 응답이 보좌의 응답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를 위해서는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원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 다 했어요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미래의 재앙 시대에 준비하는 파수꾼으로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미래의 재앙 시대를 이기는 준비하는 파수꾼들로 항상 있어야 될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고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중요한 것은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땅 끝을 알아야 되는데 땅 끝은 바로 오천 종족이라는 것 이 축볼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원 도전하는 것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냐 하면 전부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다음에 24, 25 영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계속해 24, 25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도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서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항상 이거는 24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서 땅 끝까지 땅 끝을 알아야 되는데 오천 종족이 땅 끝이라는 것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24, 25 영원을 놓고 뭐를 찾아내는 겁니까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나 25나 영원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연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 뭐냐 기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말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살펴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또 지금 이제 하반기를 사익을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증거는 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정말로 기도를 찾아내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으로부터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열두 가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영적인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재앙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힘 있습니다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이 재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능력이란 말은 힘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사단에 이 부분들 때문에 기도 안에 있는 것이 안 되어져요 두 번째로 사단의 어떤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뿌리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결국 사단의 각인된 속에서 나오는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뿌리내져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모르고 각인되어지고 사단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낯설지 않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왜냐? 다 하니까 다 그 속에 있으니까 익숙해요 뭔가 어느 자리에 가면 불편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거부감 없이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말로 체질 되어져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체질 되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인뿌리 체질인데 이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체질들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결국 우리의 영혼이 황폐에 되어 있어요 황폐에 되어 있어요 한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집중 집중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 될 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황폐에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시급한 랩런트 운동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시급한 운동 중에 뭐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모르게 문화에 접해져 있는 부분들 아이들이 그냥 유튜브 들어가고 모든 영상들 매체를 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전부 아이들의 영혼을 황폐에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영상 매체를 자기 아이들에게 안 준다 하잖아요 뇌들이 이미 파괴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우울과 할 때 그냥 봐라 하면서 유튜브 통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을 안 준다 하잖아요 왜냐 영상 그 자체로 말면 아마 아이들의 엄청난 뇌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사단으로 각인되고 문화조차 사단의 문화 속에 뿌리 내리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체질이 굳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황폐되어 있어요 더 압니다 갈수록 더 압니다 진짜 한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금요일 1시간에 기도회 때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떻든 찬양하고 함께 말씀 받고 또 토요일 날 핵심 때 참여하고 토요일 이후에 또 아워스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계속해서 금, 토요일 시대 통해서 준비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면 그 시간시간마다 준비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 문화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되어진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속에서 영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이상한 찌꺼리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왜냐? 영이 황폐해져요 엘리터들도 말씀을 들어야 사람은 살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그 영은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황폐되어 있는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혼란과 분열과 황폐된 영혼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중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영혼 자체가 황폐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들이 일어나면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뭔가 집착에 빠지다가 결국은 뭡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고 이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느냐 늘 24, 25, 영혼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달합방에서 촉창기 메시지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뭐로 나옵니까? 복음 쓸매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정시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늘 결론은 기도로 나와요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모를 항폐되어 있는 용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혼란, 분열, 집착,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요 온갖 우울증과 공황증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말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에 있는 안 되는 이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알기만 해도 내가 이 상태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알기만 해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뭔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각인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기도 오직 성령의 능력에 체질되어지는 기도 이 기도는 다 합니다 138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4등 1장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 4등 1장을 전해 개수가 그리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가 다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는 어떠면 처음에는 그리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이죠 이 사실 붙잡고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 붙잡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갈라데아 2장 20절이 이 사실에 대한 기도가 누려지는 만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그리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도로 믿고 영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그리도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안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리도 각인되고 하나님 나를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의 체질 되어지면 체질 되어지는 만큼 내 안에 사는 그리도가 나타나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죠 그리고 진짜 이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고르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아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꼭 기도하면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세전부터 감춰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게 되었고 영원히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이 사실들은 언제 알게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주신 말씀처럼 망대와 여정과 이정편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정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으로 나를 축복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주님은 지금 또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질과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걸 가지고 치우라는 것입니다 치우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각인과 체질과 뿌리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지고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 각인과 체질과 뿌리는 언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노력은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바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 오는 것이 우리 안에 고질적인 영적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신비에 빠지고요 잘못된 불건전한 데도 찾아가게 되고요 뭔가 조급하고 갈급하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영적 문제에 내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축복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영원한 것을 주신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하면서 이때 해결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안 해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영적 문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꺼내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면 아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치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당장 갈급하니까 또 영적 문제에서는 뭔가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큰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면 어느 날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어느 날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이게 늘 나를 괴롭혔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내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일로 하려고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동행함이 안 되어지니까 나는 일로 떼오려고 해요 뭔가 내가 하려는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서 신학도 나오고요 여기서 신학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단이 노리는 전략인데 아 그리스도 없어도 되네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 없어도 되네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고도 된다라는 것들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수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로 이런 신학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내가 해가지고 되네 라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의 모든 시대를 살리는 힘이 기도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 기도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미래와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 누리면서 미래와 시대를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사동인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정인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여기에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가 이랬습니다 진정한 응답은 뭐냐 여러분은 현장의 오순절날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역사는 뭐냐 여러분 가정의 오순절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역사고 진정한 응답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 아니에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내게 진정한 응답이고 역사예요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역사는 뭐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동인 3장 1절의 제구식 기도 시간에 11장 19절 스테반의 한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비로 성령 인도받는 성교사를 보내게 되죠 정말로 주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길 때 장례를 알게 하신다 했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 소개팅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기도 릴레이를 하자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저런 소리가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냐 내가 놓쳐버린 기도를 해보게 되겠다 우리 교회가 놓쳐버린 기도에 대한 은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여러분 주위에 들여오는 소리가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 그 이유야 어떻든 그게 여러분 같이 힘 빠지고 그게 같이 시험 들고 그게 같이 무너지고 여러분 실패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냐 기도 속에 가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의 은약을 붙잡고 이제까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말하면 아마 우리가 도전해서 내 것으로 나에 대한 축복으로 발판 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찾을 것이 뭐냐 기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서밋에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말미암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면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때까지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면 삶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때의 뭐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이 시스템이란 말은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스미스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는 만큼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삶의 모든 현장에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이때 비로소 삶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기도가 나오는 24학 기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자 했잖아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삶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삶의 현장이 정복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 비로소 뭐냐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정인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정인으로 쓰게 되죠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전부 다 어떤 총리가 되어서도 정인으로 쓴 자리였어요 이 세 가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러면 삶에서도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정인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정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고 삶의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정인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기도 속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에 나오도록 나타나도록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나가는 모든 현장에 답을 주게 됩니다 그게 정인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정인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현장에 뭘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냥 기도한다 그 자산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기회에 완전히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축복된 응답 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2024년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우리 하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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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